오늘은 주방에서 꼭 필요한 필수 아이템 소개해 드릴게요 티탄 체크 쟁반 5,000원입니다 산뜻한 사선 무늬가 돋보이는 멜라민 소재로 크기는 43cm, 31cm의 큰 사이즈 쟁반이에요 착색이 잘 되지 않는 내구성이 좋은 재질이라 세척이 편리하고 무엇보다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라 더 마음에 들어요 옆면이 사선으로 되어 있어 잡기 편하고 차분하고 연한 색감의 플라워 패턴이라 어디에 두어도 예쁜 쟁반입니다 아이가 앞치마까지 메고 열심히 볶음밥 만드는 걸 도와주었어요 양손잡이 볼에 볶음밥을 눌러 담고 뒤집으면 예쁘고 맛있는 볶음밥이 완성되어서 식구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잘 먹겠습니다 쟁반에 담아주면 먹으면서 흘려도 걱정 없고 다 먹고 난 후 알아서 싱크대로 옮겨 놓으니 정리하기도 편합니다 우동은 남녀,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좋아하는 메뉴인데요 가끔 메뉴를 정하지 못했을 때 무얼 먹을까 고민할 필요 없이 오뎅이나 김치 넣어서 한 끼 식사로 든든하게 먹을 수 있어 좋아요 다이소 쟁반은 크기가 커서 우동 그릇 4개를 올려 놓아도 충분합니다 수퍼푸드 마늘을 까서 꿀저림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노동을 하기 전에 음료 한 잔 준비해 볼게요 음료도 준비됐고 TV를 시청하면서 작업 시작합니다 멜라민 쟁반은 가볍고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서 사용하기 편리하고 연한 색감의 패턴이 어디에나 잘 어울려서 활용도가 좋아요 크기도 커서 여러모로 사용하기 편하고 무엇보다 가격이 착한데요 내구성이 좋아 오래 사용 가능한 다이소 쟁반 추천합니다 오늘도 알뜰한 하루 보내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